아육대 씨름대에서 1등이었어요. 아,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씨름대? 앞에 문빈 선수. 의식이야! 의식이야! 씨름남자단체전 마지막 경기. 끝났어요. 끝났어요. 결승의 마지막 경기인데 이렇게 드로매치면 어떡합니까? 씨름대? 야, 그럼 잘하겠네. 형은 이제 맛이 그었어.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차고 있어. 제가 진짜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 미안해, 종국이 형이 씨름을 만든 사람이야. 아니야, 씨름 안 되지. 종국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씨름, 뭐 이런 명절 특집이 날 때. 예, 많이 했죠. 빠지지 않았고 우승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러나 뭐 요즘은. 터부 때 했죠, 터부 때. 요즘은 뭐 이제 그냥 씨름보다도 입씨름에 좀. 아, 씨름은 입씨름이죠. 이길 수 있겠어, 문빈이? 대키를 추성도 해보려고. 중년의 힘 가자! 이길 것 같아? 한 번은, 한 번은 이길 것 같아. 야, 생 씨름 오랜만이다. 문빈이 파이팅! 아유, 이거 다 찐으로 하네 또. 아니, 안 다치는 게 낫지. 아, 이거 저 한빈이가 종아리가 좋네. 종아리가 좋네. 그렇네. 파트, 파트. 이거 저, 이거 운동 마니아 친구들 저기. 어? 종아리네. 형, 이겨야 돼. 너 그래, 종아리는. 아유! 아유! 아유, 물어봐. 아유, 그래. 편하게 해라. 야, 그냥. 예, 자. 야, 너. 야, 먼저 잡아놔, 편하게. 잘 잡았니? 오! 자, 주문할게요, 주문할게요. 아유! 아유! 기술로, 기술로. 다쳐, 다쳐, 다쳐. 응? 어우, 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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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맨발루. 문빈이 파이팅! 벌써 어지러워. 여기만 해도 힘이 없어. 여기만 해도 힘이 없어. 여기만 해도 힘이 없어. 힘내 힘이야, 너네. 기술 없어? 힘내 힘이야? 힘이면 오빠가 이기지. 야, 이거. 야, 허벅지 마, 허벅지 마, 허벅지. 야, 지금 문빈. 문빈이가 일단. 성났다, 성났어, 지금. 호두르다. 문빈 파이팅. 저 안에 힘 대결이야, 지금. 야, 지금 문빈. 문빈이가 일단 지금 호두르다. 황소다, 황소. 빈이 형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게 없어. 문빈아, 힘으로는 안 돼. 기술로 가야 돼, 기술로. 문빈아, 힘으로는 안 돼. 기술로 가야 돼, 기술로. 문빈아, 일단 그건 알아야 돼. 네가 지금까지 만났던 상대들. 달라. 내 스타일인가, 그냥. 문빈아, 뭐 해봐. 문빈아, 이제 기술 들어와. 그래, 해. 네가 기술 들어가자마자 네가 누워 있을 거야. 들어와, 들어와, 문빈아. 종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괜찮아, 이러고 있어도? 오빠, 다리 봐. 너, 괜찮아요? 안 쓸던데. 안 쓸던데.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아니, 안 되는데, 문빈아. 들어와, 야, 들어와, 문빈아. 지금 고동이 아니에요,들이. 그동안 고동이 아니에요. своего 집이. 아, 들어가네. 신빈아, 지금 너 건드렸다. 야, 진들이 지금 좀 들어가자. 그거는 안 돼, 여러분, 등드려 장난 아니거든. 장남는 아니거든. 문빈이 만만치 않아, 지금. 얘 잘하네, 잘하네. 야, 문빈이도 만만치 않아, 지금. 문빈이도 만만치 않아. 종국이 형이 재밌나 봐! 문비도 만만치 않아 지금 오! 들었다! 들었어! 와! 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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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대체 이렇게 하니? 잘했어! 잘했어! 왜? 어땠어, 피나? 진짜 그 전에 돌같이 돌 다르지? 치렘 선수분들이랑 해본 적이 있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되게 혼낭했어! 아이고야! 야, 피누도 동네에서 꽤나 힘 좀 쓰러져! 아이돌이 진짜 자, 일단 신발 신고 아저씨들이 힘들다, 이런 거 한 번 하면 우리 합판도 분위기야, 우리 잘했어! 그 작품이 일기고 여유있음 할 때 누군가 열고 는 하나 흥 열고 난 이렇게 있는 Ger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